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라이브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라이브 방송하기 20분 전이고요. 라이브 방송 테스트입니다. 조명이랑 모든 것을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왔어요. 안녕. 안녕.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우와 눈부셔. 눈부십니다. 엄마 여기 마이크 가까이 되면 이런 소리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마이크에 연결을 안 했어요. 앉아 보세요. 사랑 씨. 조명 이렇게 밝게 하는 게 낫겠죠? 아니요. 아니요. 나 나오나요? 저답은 안 나오죠? 근데 사랑아 오늘은 그거를 그 입에... 주소는 안 나와서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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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를 하고 한 번만 더 줄 수 밖에 못 찍어 이런 장면? 그냥 피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건 공개가 되지 않아요 공개되지 않는 거구요 공개되지 않는 거구요 공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 고맙네 뭐 해야 되는 거야? 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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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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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까꿍 까꿍 우리 사랑이 노동자 왜 이렇게 밝은 줄 알아요? 아 네 제가 원래 램프 샀는데 네 밝은 거 사가지고 네 네 맞아요 이모가요 오늘은 조금 조명을 더 좀 샀어요 그래서 지난 라이브보다 조금 더 마이크도 샀어요 맞아요 이모가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마련을 했어요 오늘 똠배의 심부름 잠시 후에 동화 같이 읽고 우리 동화에 나온 오이도 같이 먹어보고 단무지도 먹어보고 이모가 오늘 먹방 할 건데 단무지 싫은데 단무지 싫어 네 사랑이는 오이만 좋아하대요 안녕하세요 오양주님 안녕하세요 오양주님 안녕하세요 오양주님 안녕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네네네 네 어떻게 축하해줄까요 뽕뽕뽕뽕 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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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늘었다 네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 우리 친구들 축하할 일을 이렇게 이모가 이모티콘으로 와 꽃다 내려옵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오 이모 진짜 재밌게 논다 그치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섯 살 가윤이가 계속해서 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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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 일곱 살 주희야 다섯 살 주영아 반가워 사랑해요 감자공주 이모 사랑해요 김현성 현성아 정말 고마워 아이디를 이렇게 바꾸었어 오 이모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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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마워 현성아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에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다섯 살 정빈이 아 유치원 입학하는구나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한다면 이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이모가 유치원 입학하는 친구 현성이 축하합니다 와 와 와 와 진짜 이거 뭐야 어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없애지 어 나도 모르겠다 큰일났다 어떡하지 잠깐만 친구들 음 잠시만요 아 이거를 없애면 되는구나 됐습니다 유하가 이모 너무 이쁘대요 유하야 반가워 우리 유하는 이모보다 백배천배 이쁘죠 그쵸 지효는 지난주에 감자공주 이모가 눈오리 이야기해서 눈오리 많이 만들었어요 이모는 그 눈오리 찍개를 오늘 주문했어요 하하하하하 아 뭐야 아 뭐야 미안해 사랑 너 다음에 눈오면 우리 눈오리 많이 만들자 그치 어떤 사람은 막 눈오리로 밥을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찢기 씻어서 밥을 그 안에 넣고 이렇게 눈오리 밥으로 만들어서 카레라이스 위에다 올려놓고 먹는 사진을 이모가 봤어요 너무 웃겼어요 일본어 해주세요 일본어 해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자공주 이모입니다 오늘은 사란ちゃん과 함께 라이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정말 즐거운話을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읽고 그리고 오늘은 큐리 큐리 큐리も持ってきました 오늘의 동화는 털베에이신블룸 という 동화에 이런ように 바나나も持ってきて 큐리も持ってきました 나중에 즐거우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모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똠베 심부름이라는 동화를 이모가 읽어줄건데 오이도 가져오고 오이를 일본 말로 뭐라왔냐면 큐리 큐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그냥 바나나 바나나 이 바나나도 가지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놀아볼게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네 기대되죠 네 감사합니다 도모 도모 오늘 햄버거 먹은 친구 헤유나 아이시테르 이모도 좋아해요 사랑해요 나 아이스키 네 지온이가 일본어 짱 잘하신대요 고맙습니다 지온아 반갑습니다 매일 밤마다 새로운 저장과 동화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일본어 한 번 더 해주세요 초코테디님 네 네 제가 일본어 도모 공부하고 일본어 동일 통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어 안녕 다이아이 제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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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한다. 엄마보다 훨씬 잘하는데?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우와. 중국어 잘한다. 친구들이 다 놀래고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주희야. 주영아. 고마워요. 아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런 배경으로 할까요? 여기가 채팅장이라고 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집에 이사온 고양이 베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저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갈거에요? 진짜요? 좀 이따 또 출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동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화는 똠배의 심부름. 짜자잔. 짜자잔 짜잔. 짠. 어느 마을에 기억했던 것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똠배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 똠배가 오이밭에 오이가 이 노래 부르죠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한 번 더 불러보자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아 바나나로구나 그렇구나 바나나를 사오라고 하셨구나 우리 바나나 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불러보자 바나나나나나 노란색 노란색 바나나나나나 노란색 노란색 한 번 더 바나나나나나나 노란색 노란색 바나나나나나나 노란색 노란색 우리 노래도 불러보고 진짜 재밌다 그지? 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란색 단무지 노래도 불러볼까 우리 친구들?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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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똠배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오이를 막아 먹을 수 있게 되었네 똠배야 고마워 아이고 똠배가 그렇게 마음씨가 착하다면서요 맞아요 맞아 우와 고마워 진짜 맛있다 아삭아삭 똠배야 고마워 많은 사람들이 똠배를 칭찬했답니다 와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오이를 사오라고 했는데 결국 엉뚱한 거를 가져왔지만 맨 처음에 오이를 사오라고 했어요 오이 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여기는 안 깎아도 돼요 냄새 맡아볼까? 냄새 맡아볼까? 향긋한 오이 냄새 오이 냄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먹어봐도 되죠? 엄마 먹어봐도 되죠? 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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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단무지가 드디어 왔습니다 단무지 애가 안 먹어 단무지는 안먹을거에요? 짜잔! 짜자자자잔! 짠! 짠! 잘 보이시나요? 단무지, 단무지,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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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하아, 노란색! 하하하하, 노란색, 노란색! 어, 이모 오늘 원피스도 노란색이네? 단무지 원피스네? 자, 단무지, 단무지! 사랑바나나! 사랑바나나!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약간 단무지 특유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이랑 먹어야 맛있는데... 네, 맛은... 단무지 맛이에요! 하하하하하하 단무지 맛이에요! 그렇죠? 하하하하 아이고, 그냥... 이 식빵이 이렇게... 너덜너덜, 너덜너덜 하하하하 태연아, 규현아, 반가워! 재밌게 들었어요? 태연이도 땅콩잼방 좋아해요? 딸기잼을 더 좋아해요? 자, 땅콩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하하하 이모가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이야! 이모도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네, 땅콩잼... 하하하하 땅콩잼을 이렇게 반 발랐고요! 딸기잼도 바를까요? 딸기잼 바를요! 아, 사랑인 땅콩잼 발라요? 아, 주영인 딸기잼이 더 좋아요? 아, 딸기잼! 딸기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딸기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다 발라요? 네, 이거 근데 사랑이 반 먹었기 때문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반만 반 잘라줄게요! 아, 이렇게 해서 이모가 잼을 두 가지 발랐어요! 땅콩잼, 딸기잼 이렇게 해서 반 접어가지고 오늘 못 먹는 친구들은 밤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아, 네! 오, 내일 먹도록 하세요! 이렇게 반을 접었는데 가운데가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라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콩잼 빵 완성! 잘 보이나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하하하하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여기 이렇게 사랑이 누나, 맛있어? 이러는데 맛있어? 맛있대, 맛있대, 맛있대! 땅콩잼 빵 이 똠배가 이건 뭐야? 이거는 딸기잼이랑 땅콩잼이요! 네, 똠배가 사가지고 와서 불쌍한 할머니한테 나누어 드렸던 그 땅콩잼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잼 빵 ASMR 네 무슨 맛있나? 너무 맛있다! 하하하하 무슨 맛있나? 땅콩잼도 안 먹어봤어, 사랑이? 응 한번 먹어볼래? 조금만? 땅콩잼도 맛있어 되게 고소해! 맛있어요? 응 괜찮긴 하네 괜찮긴 하네 괜찮긴 하네! 괜찮긴 하네! 여덟살에 음식평입니다 괜찮긴 하네! 딸기잼, 땅콩잼 같이 바르니까 하하하하 네 음 이렇게 해서 이모가 오늘은 이렇게 막 먹방도 하고 있죠!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어, 태연이도 한입 주세요! 자, 이모가 아까 안 먹은 거 여기 빵 반쪽 있는데 이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나중에 내일 엄마한테 식빵 사달라고 해서 잼 발라서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하 다음 라이브는 다음 주가 아니라 2021년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구정 연휴라서 이모도 좀 바빠서 구정 연휴에 한 번 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2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사랑언니도 잘 자라고 전해달래 은혜야 잘자 해! 은혜야 잘자! 네, 안녕 잘자! 지아야 안녕! 자, 지금 시간은 8시 59분! 네, 오늘도 이모가 라이브 정말 정말 재미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다음에 놀러오는 날은 좀 가보세요! 하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꼬리 좀 보세요! 모두들 안녕! 제 꼬리 좀 보세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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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자, 이모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됐어? 네, 아직이요! 네, 라이브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